로레인은 16살, 사랑스러운 소녀 저는 그 성인 연기라기보다는 로레인은 16살, 사랑스러운 소녀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저는 이제 드레스가 예뻐서 입은 거고 근데 로레인은 성인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세에 정말 사랑스러운 소녀고 또 그 소녀가 사랑을 꿈꾸다가 진정한 사랑의 운명을 만나서 자신의 로맨스를 밀어가는 그런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사랑스러움이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사랑스러움이 너무 넘쳐나는데요 태현씨 답변 들어보도록 할까요? 일단 나폴레옹 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완전히 정반대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저에게 맞는 분위기는 이 돌슈겁이라는 작품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잘 묻어났고 제 성격을 많이 드러낼 수 있었던 작품이었어서 확실히 훨씬 더 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뭐 부담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가장 큰 변화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를 겪어가는 과정에서 이 돌슈겁을 통해서 변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공연도 아주 즐겁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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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